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해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계였다면 내게 대답했지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봤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렴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우리가 하는 생각에 시작하렴 2 2 2